제가 조금은 색다른 겨울철의 필수품인 완소템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완소템? 완소템? 뷰티템이야? 네 그죠 뷰티면서도 정말 완소 짐작가시는 게 있나요? 원래 겨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아까 내가 소개한 보스팩 정말 보습만 신경 쓰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페이스 오일이죠 겨울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직 상상력이 좀 빈곤하네요 저희 빈곤? 셀픽을 보여드리면 다들 오 이게 뭐야?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? 뭔데요? 뭐지? 어디다 어디다 대체 뭐길래?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제가 옷장을 저의 옷장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들은 다 팬들한테 선물 받는 옷들이에요 제가 이런 후드 집업을 많이 입어서요 모자들이고요 모자 정리가 안 됐네요 이제 곧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요 제가 요즘 잠을 너무나 푹 잡니다 그 이유는요 짜자잔 어 뭐야? 가방 아니에요? 이불이잖아요 이불이 무슨 뷰티템이야? 아 다릅니다 생필품 알려주세요 다 뷰티죠 그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까? 이 건강 잠 잠을 잘 자야지 건강하죠 빙고! 바로 잠입니다 아무리 피부에 좋은 걸 바르고 막 비싼 걸 발라도 몸이 피로하면 피부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을 더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런 침구류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바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이 이불 덕에 잠을 편히 편히 잘 잘 잘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? 그게 일반 이불 아니야? 다 뷰티죠 맞아 야 그렇게 치면 다 뷰티지 이거 소파도 뷰티지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아직 몇 분 더 남았어요 이 이불은요 다른 이불들과 다릅니다 바로 하나의 비자인목이 지퍼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지퍼가 있어요? 이게 정말 다른 부분이에요 보통 이불과 자 보이세요? 이 지퍼 연고 보여요? 우와 이게 아니 손이 손 넣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분리된 거잖아 네 네 네 네 짜는 이불하고 덮는 이불하고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아 지퍼로 연결되는구나 들어가서 이제 누워서 자고 아 침낭처럼 들어가는 거야? 침낭처럼 들어가는 거야? 유황함이 있으면 그냥 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간편하면서도 되게 좋아요 이 이불은요 바로 원적외선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아 원적외선이 나오는데 네 아 진짜요? 나 혈액순환 안 좋은데 누나 그럼 저거 제 거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진짜요? 갑자기? 갑자기? 근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제일 좀 고까라서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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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제가 이 안을 보여드리자면 짜자잔 보이시죠? 이 안이 이렇게 깊고 넓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요 아 왜 이렇게 잠이 오고 저거 왜 그렇게 포근할 거 같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뷰티가요 겉모습만 가꾸는 게 아닙니다 이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이너 뷰티 아 이너 뷰티템으로 딱이네 확실히 제가 요새 안대를 쓰고 잡니다 바로 이 안대인데요 아 안대 안대 소개 한 번 해주시죠 이 안대는요 일단 이 이불과 같은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세트야 세트 한번 써볼게 좋다 어 이게 착용감이 좋아요 여러분들 원래 안대 쓰고 자면 확실히 숙면에 도움이 되거든 네 맞아요 진짜 푹 잘 수 있더라고요 네 제가 뭔가 나름 신선한 이런 뷰티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? 좋았죠? 우리 여러분들도 꿀잠 자세요 안녕 안녕 아 근데 확실히 저렇게 하면 꿀잠을 잘 수가 있겠구나 야 피부가 좀 좋아졌다 꿀잠지 이제 팩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평소 자는 것부터 신경 써야죠 맞아 원래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잠을 잘 자야지 피부에 정말 좋거든 근데 진짜 영상으로 보면 너무 평범한 이불 같아가지고 진짜 달라? 느껴져? 완전 다르죠 이게 저 이불이 보기에는 똑같은 이불 같은데 소재가 좀 특별해요 소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적외선이 나와가지고 원적외선? 일단은 혈액순환이 되게 좋고요 면역력도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져서 그렇죠 감기라든지 그런 바이러스에 되게 잘 걸리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피로회복에도 제일 좋은 게 짱이죠 말만 들어도 지금 잠이 서서 오는 게 지금 근데 저게 침낭식이니까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빌려주고 네 유빈이 좀 빌려줘 빌려주세요 간편하잖아 내가 형인데 나 먼저 빌려주면 안 되냐? 그러면 누나 먼저 빌려줘 아 그럴까요?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? 아니 근데 우리가 한 이불을 쓰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면 다 아니 격시갑다 얘네 아 근데 요즘 확실히 감기 걸리기도 쉽고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서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잖아 나 혈액순환이 되게 안 좋거든 그래가지고 요즘 막 온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랬었는데 저렇게 푹 자고 나면 너무 개운하고 좋겠다 제가 그리고 찍은 날이 좀 피곤해 보이잖아요 그날 감기가 되게 심 있었어요 아 그래요? 그런 날 저 이불을 덮고 자면 딱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진짜 리키가 이불을 소개할 줄은 몰랐어요 이거 너무 의외였어 지금까지 우리 뭐 나온 뷰티템들 중에 가장 좀 다른 레벨이구나 아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이너 뷰티를 챙기고 이게 바로 리더죠 역시 닉 리더 우리 러블리키야 러블리키야